싱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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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? 어? 으.. 다시 호빈이 자세히 호빈이 자세히 호빈이 자세히 오빠 나 머리 잘라줘 어잉! 나 머리 잘라줄게 비가 점점 더 많아 근데 비가 어느정도 있어야 원래 스페이 뿌리잖아 그거 얼마나 자를거야? 가서 화면서도 느끼면서 하는거 아티스트는 봤어? 거기 배웠어? 아니 조금이나 조금씩 잘라야지 너무 많이 잘면 안돼? 물이 좀 부족하니까 물을 맞게 잘 되고 있어? 아퍼? 뭐하는데요 아퍼? 비치는거야 원래 비치면 아퍼? 아닌데? 이런식으로 잘라준거지 머리 삐족삐족은 아니야? 아니 몰라 나도 안보여 왜 안보여? 그냥 잘라와 느낌으로 필링하는거지 내 머리도 잘라 하지마 아퍼? 이 머리도 잘라야해 여기다가 나 잔바일치러 가는거 아니야? 안삭 올라가서 이용권을 붙여야해 일단 슬슬 쳐야되요 이분은 슬슬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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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어려워 흠 흠 왜 기다려봐! 아 지금 당황했다고 당황하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 가야돼? 응 아니 그니까 숲을 치니까 여기에서 막 뜨네? 위에서 속 안 해 미안했지 아 근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지금 안 해도 그만해도 되냐? 아 이발사에요 소약은 근데 이발사라 내가 공소할거야 당시에 사기쳤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당황했군 아 아파 아 이걸 어떻게 안 돼? 야 미용사들 힘들구나 어려운 기술이 있구나 그치 이거 나도 왜 했을까 응 낮잠이나 잘 걸 맛있는 거 먹고 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알았어 어 머리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으악 빨리 끝내줘 괜찮죠? 그래도 괜찮은데 공주님 여기 보세요 공주 그냥 그만할래. 재미로 아이는 지금? 아 너가 머리 잘라달라고 했잖아. 아 나는 다 잘라달라고 했지. 그게 자른건 거지. 자른건 뭐가 다르냐? 아 이거 잘랐어. 이거 뭐예요? 망했어. 비비가 겉에가 없자. 안에가 더 길어? 아니야. 아니라고. 아니라고. 결국 미용실 가는 중. 아 그거 나. 한일사이버대전. 딩가딩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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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가딩가. 아 이거. 아 네.